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삼성이 퀄컴 구글과 AR XR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간밤에 애플의 실적이 나왔었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애플과 관련돼서 향후 봐야 할 모멘텀으로 결국 XR 기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가 어떻게 보면 XR 기기 쪽에서 상당히 큰 선풍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퀄컴과 구글과 XR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밝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AR, VR 관련된 부분들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XR까지 넘어오면서 확실한 하나의 트렌드로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애플이 애플 리얼리티 프로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그 XR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2023에서부터 결국 이러한 기미가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XR 전용 반도체라든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여기에다가 OS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트너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XR 관련돼서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가 지금 6월 하반기 정도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XR 기계 관련돼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어떤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큰 종목들이야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나무가라든지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탄탄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관심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XR과 관련된 종목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원 FA님, 증권주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증권주 그리고 시장, 바닥 짚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3,3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 GDB 성향률은 얼마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2% 수준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경기는 침체할 것이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죠. 미국이 GDP 성향률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2.9%였고요. 연간 기준으로 2.1%. 그때 시장이 환호하고 큰 폭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GDP 성향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202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 성향률은 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였을 뿐 단 한 번도 3%를 넘긴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GDP 성향률이 2%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GDP가 2%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배가 오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2.5배, S&P500도 2.7배 정도 올라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완만한 좋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무역 수지라든지 다 모든 것들이 좋아야지만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전보다 나쁘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통화 정책에서도 금리 변동폭을 다시 한 번 베이비 스텝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 처음에 베이비 스텝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 지닌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 변동폭은 기껏해야 베이비 스텝 아니면 동결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에는 금리였죠. 금리 인상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사라졌는데 시장이 오르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시장이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증권 섹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증권주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줄 알아볼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네, 저는 2차전지 섹터에서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뭐 EM 플러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리사이클된 전구체를 이용해서 자체 기술로 NCM 811 양극활물질을 개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극활물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좀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좀 주력하는 2차전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CM 뿐만 아니라 지금 NFP 쪽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되는 모습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CS2023에서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을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좀 뉴스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권에서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7천 원 그리고 선절가 같은 경우 4천 2백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 플러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대표님. 네,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의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베타 개수 하나만 보세요. 키움증권이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 수준의 베타 개수는 1.48인데 올해 2023년 들어서 1월과 2월에 베타 개수를 구하게 되면 2가 넘어갑니다. 시장보다 2배가 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타 개수는 1.5나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간다면 키움증권은 시장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안정이 되어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에 따른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가격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